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4개월 안에 소가 대부분의 닷 다룰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상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 고등부분의 이름들 판결은 그냥 그 순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자 지급도 모두다 이름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상고 기각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대부분은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그냥 다루지 않거나 다루게 되면 소부를 구성해서 다루거나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거나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일부 여러분들 혹은 전부 파기한송 원심에서 다시 여러분들 들여다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상고 기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로 최태원 측이 이제 패소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설 유입설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정금물을 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것을 고등법원의 사민의 판사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정금물로. 김옥숙 여사 여러분들 메모하고 그 다음에 엄 정금물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 변호사들은 이걸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판결문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SK 주식회사 SK 지금 최태원 회장의 가장 중요한 경영권 행사에 중요한 주식회사 SK의 지분 취득에 누구 돈이 들어갔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태원 회장 측은 1994년 5월 최종현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 9.800만 원이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70만 조 2억 8.0만 원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버지 돈으로 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론 생활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종현 회장 계좌에서 인출된 이후에 돈이 흘러간 상대 계좌가 특정이 안 된다. 그 양 금액 간의 연관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 측이 설득을 못한 겁니다. 최종현 회장 돈을 가지고 최종현 회장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돈을 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파워에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 SK 주식을 샀다는 것을 설득을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을 6년 동안 유지하던 그러니까 이 소송 기간 동안 2017년부터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던 종전 주장을 고등법원 2심 들어서 갑자기 변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질타했다. 노소영 관장층이 주장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의 현금이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게 이름때로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명확합니다. 300억 원의 현금이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이걸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SK그룹 성장사에 굉장히 큰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한 것은 궁금한 거죠. 그럼 SK그룹의 여러분들 홍보실에 이런 것은 정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최종현 회장 측의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는데 매일경제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노태우 회장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간 것을 최태원 측 변호인단이 인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사 검색을 다 마친 다음에 아닙니다. 최태원 측 변호인단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김옥숙 여사의 메모하고 성경건설과 관련된 어음 점검을 보고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인정하고 판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자의 오보라고 보거든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무렵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인 회장의 부친의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 그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했고 그것이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죠.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한 점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메모에 성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성경그룹에 300억억 비자금을 제공했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측에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강하게 이릅니다.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그렇게 특유 재산이 아니고 공동 재산으로 크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뒤엎을 수가 있었으면 1심하고 유사한 판결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도 논평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시시골골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양적이 주장이 첨예하기를 맞서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그럼 대법원 상고 기각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파기 한 송 정도가 아니고 대법원이 소를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 사계로 하는 뭡니까 이건 다룰 필요가 없다. 원심 확정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ai 변호사들한테 물어본 것은 상고 기관 배제하고 대법원의 당연히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룬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여기 보니까 판결이 내린 날 여러분들 이 보도를 했네요.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처리하게 되고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되는데 원심 법원으로부터 상고 기록을 전해받은 부터 딱 시간 있네요. 4개월 안에 4개월 안에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거라고 보지만 대법원이 상고 기각 소가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4개월 안에 그걸 상고 기각 이렇게 부르네요. 그런데 꽤 높네요. 2022년도 우리나라 가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고 접수된 105건에 상고 기각된 것에 660건에 해당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 역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이고 이 가사 전문 변호사 A 씨는 상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대부분 소부 3부로 이루어질 겁니다. 3.3.4.3 한부에 4명인가 내가 3부에 배정을 하겠죠. 전원합의체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고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다루게 되면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대부분에서 일부만 파기한 송할 수 있고 전부 또 파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일부분을 파기한 송하면 일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등법원이 사건을 여러분들 제 심리를 진행해 가지고 행을 확정하겠죠. 상고 기각이 되면 그대로 이제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닌 소위 원고 원고액에 지급되는 돈이 참 적네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도 송방망이지만 대개 여러분들 최고액이 5천만 원 정도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원고책에게 지불해야 될 위자료라는 것이 그냥 5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위자료 기준을 확실하게 재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혼소송 위자료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깨는데 5천만 원 주고 하면 결혼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작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보고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돈을 그런데 또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파탄주의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일단 들어가면 양쪽 에서 성격상 차이 때문에 도저히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하면 그냥 이혼이 대부분 승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들은 돈을 벌여야 되니까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최태원 회장 건 중심에 가지고 차근차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국민적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대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법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남자들이 이혼삼원을 하더라도 초원으로 수류를 작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에휴 정말 참 남자들이 이혼삼원을 해도 초원으로 수류상 만든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